자세한 공략은 여러분에게 이름하겠습니다. 목표 대상은? 갤러리에서 시스템. 복구 불가능한 파괴. 누구니 너? 누군데 감히 내 컴퓨터를 기웃거려. 역추적당에서 혼날려고 어? 아버지. 우리 회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추적당할까 봐 맡기는 글쎄. 절대 쉴 수가 있으면 안 돼.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긴 말할 것도 없다. 일본으로 건너가면 지지군도 지지네. 서희경 믿어도 될까요? 안 믿으면 자수할 거니? 네. 잠잠해질 때까지 사고 지지 마라.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말고. 가기 전에 마리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애비 노릇하고 싶으면 진작에. 조용히 가. 그게 마리를 위한 길이야. 아버지. 알았어요. 타기는 손 사장 옆에 대기시키고 이사님은 들어오세요. 작가님. 노트북이 말썽이네요. 잠시만요 잠시만. 작가님. 거의 입 거의 다 막았어요. 됐어요 이제. 끝났다. 무슨 일이에요? 가끔 주제 파악 안 되는 애들이 십여 걸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승부욕을 자극하나 봐요. 그럼 해결됐어요? 네. 조금 힘들었는데 쫓아버렸어요.